벌써 들판에는 벽아이고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명덕이는 터벅터벅 박물짐을 지고 농길을 걷고 있는데 새참을 먹고 있던 백소방이 반갑게 손을 흔든다. 어이 명덕이 장사가 나? 이 아저씨 밥은 먹었는가? 아니요 아직인데요. 그럼 이리 오게 같이 한술 드세. 예. 반갑게 대답을 하고 합석을 한다. 백소방과 일꾼들 그리고 18살 먹은 백소방 딸 정순이가 앉아서 눈 인사를 한다. 정순이도 있었구먼. 명덕이는 평소 정순이를 마음에 품고 있었으나 사는 처지가 그렇다 보니 차마 좋다는 내색도 못하고 혼자 뇌사랑에 빠져 있다. 자 한잔하게나. 백소방이 막걸리를 대접에 따라 건네준다. 예 고맙습니다요. 벌컥벌컥 넘기고는 북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는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가? 임대감님 댁에 갑니다요. 그래?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집에 계시더만. 백소방은 임대감론에서 소작을 하고 있다. 명덕이는 새참을 만나게 나눠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요. 그리워요. 장사 잘하게나. 예. 그럼요. 박물 보따리를 풀어 밥값은 하나를 꺼내더니. 오늘 밥값은 해야지요. 아닐세. 무슨 밥값이요? 명덕이가 정순이에게 밥값은을 건네주자. 얼굴이 빨개진 정순이. 앉아도 되는데. 아니요. 후다닥 던져 주고는. 나한테 시집만 와봐라. 뭐든지 다 줄 테니께. 혼잣말을 하며 바쁘게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임대감댁에 도착한 명덕이가 사랑채로 가더니. 대감나우리. 저 명덕이 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오냐. 어서 오니라. 방으로 들어온 명덕이는 저를 울리고는 방물 보따리를 풀었다. 그래. 내가 일전에 말한 것은 갖고 왔느냐? 예. 물론 했지요. 그러며 한지로 두툼하게 싼 것을 건네주었다. 임대감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조심조심 녹근을 풀었다. 그러자 또다시 한지가 나오고 무려 일곱 겹이나 풀어 해치자. 그제서야 거무튀튀한 해구신이 나왔다. 그려 좋구먼. 고생했네. 그래. 이것은 얼마나 쳐주면 되겄는가? 예. 고것이 성의도에서 암놈을 무려 50마리나 거느렸던 순놈을 잡아 그놈의 신을 떼어 바람 좋은 곳에서 석 달을 해풍으로 말리고 산삼대로 불을 찝혀 훈제한 것이옵니다. 그러자 임대감이 인상을 쓰며. 이 사람아. 허풍은 그만 치고. 그래 얼마인가? 허풍이 아니구먼요. 예. 알것습니다요. 그럼 천량에 구전 70량만 붙여주십시오. 두 사람은 가격 때문에 한참을 실갱이하다 결국 구전을 뗀 천량의 흥정을 마쳤다. 한양에서 임금을 보좌하다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임진사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만큼 유명한 바람꾼이다. 돈은 있고 나이 들어 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기방에 가서 새로 들어온 어린 동기들 머리를 올려주고 합을 맞춰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하처가 부실해지더니 아무리 용트림을 해도 그 녀석이 일어날 기미를 안 보이니 명덕이에게 해구신을 구해달라 했던 것이다. 그래. 이걸 먹으면 진짜 회생한단 말이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천량을 받아든 명덕이는 시의 낙낙하며 장토로 떠났다. 임대감은 임소금이라 불릴 만큼 수전노의 노랭이다. 단 한 푼에도 벌벌떠니 누구도 임대감집 일을 안 하려 하지만 그나마 성격이 묻어난 백소방이 소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작한 별을 갖다 바치는 날 나으리 올해 가뭄이 들어 겨우 칠십 가마니가 나와서 스물다섯 가마니 갖고 왔습니다요. 뭐라고 스물다섯 가마니? 자네 셈이 이상하구먼. 예. 맞게 갖고 왔습니다요. 이 사람아 작년에 오십 가마니 갖고 오지 않았는가? 나으리 올해는 가뭄이라 그렇습니다요. 아시지 않습니까요? 그런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고 어여 오십 가마 놓고 가게. 나으리 오십 가마니라니요? 그럼 지는 일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스무 가마니 갖고 가면 소인식솔들은 전부 굶어 죽습니다요. 그 사람 참 말이 많구먼. 여보게 김 집사. 예. 나오리. 내년부터는 백소방 소작은 없는 걸로 하게.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자네를 언제 죽인다고 하던가 어찌할 텐가. 한창 흐느이던 백소방. 예. 알겠습니다요. 제가 스무 가마니를 갖고 가겠습니다요. 그 사람 진짜 그럴 것이지. 꼭 큰소리가 나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백소방은 이를 갈며 표 스무 가마니만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장 내년에 다시 별을 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임대감은 이렇듯 압독하게 착복을 하니 곶간에 표가 차고 넘친다. 너칠 후 명덕이가 장에서 돼지고기 닭근을 사서 백소방 집으로 갔다. 저 왔습니다요. 어서 오게. 오늘은 장사 안 나갔는가? 예. 오늘은 쉬면서 아저씨랑 고기나 삶아 먹을까 하고 왔습니다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은데 뭔 일 있었는갑요? 백소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임대감 집에 서 있던 일을 푸념삼아 모두 말해 주었다. 아이고 임대감놈 진짜 악질이라니께요. 여보게 누가 듣네. 들으라면 들으라지요. 그때 정순이가 개다리 소반을 들고 들어온다. 정순아 잘 있었는겨? 응. 어여 먹게나. 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 수육을 먹으며 임대감 뒷담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다음날 다시 임대감 집을 찾은 명덕이가 이번엔 안방 마님을 찾아가서는 마님 지 왔습니다요. 어서 오게. 방에 들어간 명덕이가 박물을 펼치자 각종 놀이계에 박가분하며 은수조에 옥반지까지 바닥에 흩어진다. 한참을 손가락에 기워보기도 하고 머리에도 꼽아보더니 비단 주머니로 곱게 싼 보자기를 보며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며 집어들자 명덕이가 황급하게 오두방정을 떨며 낚아채더니 아이고 마님. 이것은 마님같이 고매하신 분이 손댈 물건이 아니옵니다. 아니 그러니 더욱더 궁금하구먼. 뭔데 그리 호들갑을 떠는 겐가. 한번 펴보게. 안됩니다요. 제가 이것을 펼쳤다가는 마님한테 귓방망이를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참 그 사람 괜찮대도 그러네. 펴보게.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그제서야 명덕이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그럼 마님. 저 혼내시면 안됩니다요. 알겠네. 그러며 비단실로 꽁꽁 싸면 주머니를 풀자. 거대한 목신이 튀어나온다. 마님이 깜짝 놀라 뒤로 주춤하자. 그것 보십시오 마님. 제가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다시 급하게 사려하자. 마님이 말까지 더듬으며. 여, 여보게. 잠시만 꺼내보게. 명덕이는 속으로. 그래, 걸려들었구먼. 아이고, 마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요. 안빵마님은 처음 보는 목신에 이미 정신줄을 놓았다. 아니,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명덕이는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마님. 이것은 제가 특별히 주문을 받아 제작한 것이온데 혼자 사는 과부들의 놀이개이옵니다. 그제서야 대충 눈치챈 마님이 빙그레 웃더니. 보니 꽤 크기가 우람하구먼. 대체 이것은 무얼 보고 만드는 겐가. 혹시 자네? 그러자 명덕이가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요. 사실은 저기 건너마을에 사는 한 호라비의 남근을 보고 만드는 것입지요. 그래?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드려도 모르실 겁니다요. 마님은 한참을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며 관심을 갖는다. 사실 임대감과 합방을 안 한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 낳고 나이 40인데 어찌 생각이 안 나겠는가.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느니. 한참을 망설이던 마님이 은밀하게 명덕이에게 말한다. 여보게 혹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볼 수 없겠나? 명덕이는 속으로. 그래 이제 물었다. 아 그거야 어렵지 않사오나? 남들의 눈이 많으니. 그러자 문갑에서 전대를 꺼내더니. 이거 자네하게. 하며 전대를 던져준다. 아이고, 마님.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럼 소인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요. 알겠네. 명덕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소방 집에 둘러서는. 제가 모를모시에 나오시라 하면 나와주시겠습니까? 아니, 뚱딴지같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참 그 사람 뭔 일인지 얘기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명덕이는 방문을 열어 주변을 살피고는. 아저씨, 저기 마을 초입에 비어있는 방학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 있지. 거기서 한 여인네가 오면 못 이기는 채 하고 일합을 치루십시오. 깜짝 놀라는 백소방.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날 회포를 한번 푸십시오. 그러면 큰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요. 백소방은 얼떨떨했지만, 호라비로 산지 꽤 되어 여자와 잡은 기억도 오래되었고,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지 않는가. 우선 알겠다고 숭낙했다. 다음날 다시 안방마님을 찾아서는. 마님, 얘기가 잘 되었사옵니다. 모올못이 자씨의 방학관으로 가시면 그 호라비가 나올 것이니 한번 은밀히 만나 보십시오. 그래 알겠네. 이 일은 자네만 아는 것일세. 알겠나? 그럼은요. 당연합죠, 마님. 그리하여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마님은 장옷을 깊이 눌러쓰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방학관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삐구독하며 열린다. 아는 한 치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조심히 더듬어 자리에 앉아 손을 내져오니 저 있습니다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마님이 손을 뻗어 백서방을 안았다. 그렇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두 사람은 호겁지겁 허물을 벗고 광란에 일합을 치루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옷을 입으려는데 어느새 어둠이 익숙해진 두 사람 서로 얼굴을 보며 뒤로 넘어간다. 아니, 자네 백서방? 마님. 한동안 망부석처럼 움직이지 못한다. 겨우 정신을 차린 마님이 호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그 남정 내가 백서방이라고. 마님은 황당하여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알아도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백서방을 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역시 다음 날 명덕이가 마님을 찾더니 마님, 잘 만나셨습니까요? 그러자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렇긴 한데 왜 백서방이라고 말하지 않은 겐가? 하지만 명덕이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아이고, 아시는 사이였습니까요? 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요. 마님은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 여보게, 앞으로 어찌하면 된단 말인가. 우리 집 소자기를 하는 사람과 그리 됐으니 한숨을 푹푹 내쉬는 마님 그럼 제가 가서 백서방을 만나 한번 의중을 떠볼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게, 한시가 급하네. 만에 하나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자네나 나나 백서방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걸세.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백서방 기부로 간 명덕이. 다 잘되었습니다요. 이제 돈세에 궁리나 하시면 됩니다요. 아니, 이 사람아. 정말 괜찮은가? 만약 임대감이 이 일을 알면 난 죽은 목숨일세. 아무 걱정 마세요. 다시 전역이 되자 마님을 찾아간 명덕이.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왜? 백서방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임대감님을 찾아와 이실집고 하고 죽겠다는 걸 한사코 제가 말렸습니다요.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래서? 게다가 지금 임대감님이 소작한 것을 다 뺏어가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니 마님이 좀 거두셔야 되겠습니다요. 내가 말인가? 어떻게? 한참 고민하는 듯 천정을 바라보더니 그럼 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는지요? 돈? 얼마나? 글쎄요. 비빌 언덕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글쎄... 그게 얼마를 말하는가? 글쎄요. 논 다섯마지기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뭐? 다섯마지기? 그 큰돈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 정도는 해야 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서방 눈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길게 한숨을 외시던 마님. 알았네. 그런데 당장은 힘드니 조금만 말미를 주게.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은 그날부터 임대감 몰래 숨겨두었던 봄과 모자라는 건 친정집에 부탁하여 겨우겨우 논 다섯마지기 값을 마련하였다. 그 돈을 받아든 명덕이는 백서방에게 갔어. 여기 있습니다요. 그러며 보은을 내밀자. 아니, 이 사람아. 이 큰 돈을 어떻게 해? 걱정 마시고 받아두십시오. 백서방은 감격하여 명덕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 새들이 앞다투어 지저귀고 노랗게 개나리가 핀 어느 봄날 백서방의 딸 정순이와 명덕이는 성대하게 혼례를 지루었다. 비가 몹시 내리던 날밤 사리꼴 작은 주막집 뒷격 갯방에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그곳에는 서너 명의 사내들이 쭈구리고 앉아 골패를 치고 있다. 최서방이라는 자가 비쩍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눈빛은 마치 사깽이 같이 번뜩이며 무섭게 상대패를 노려보고 있다. 최서방 뒤에는 건달로 보이는 두 남자가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 고압적인 자세로 앉아있다. 오늘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얼굴의 남자가 배를 쪼고 있었다. 어서 던지시오. 그 남자가 짜증섭긴 목소리로 말하자. 기다리시오. 뭐가 그리 급하오. 최서방이 느긋한 표정을 지으며 약을 올리고 있다. 오늘 최서방의 끝발이 올라 벌써 앞에는 엽전이 수북하다. 자 나는 쌍육이요. 하며 또다시 판떤을 쓰러 모으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들어온 김덕팔이라는 자가 잠깐 오른쪽 소매 좀 확인해봅시다. 아니 뭔 소매를 확인해? 당황한 최서방이 뒤에 앉아있던 두 건달을 쳐다보자. 가슴에서 단돌을 꺼내더니 김덕팔이 목에 대며 뭔 개소리야. 야 이놈아 내가 뭔데 소매를 깔아 마라 하는 거요. 일촉즉발에 위험한 상황이다. 최서방은 벌써 몸을 벽에 바싹 붙이고는 두 남자에게 소리쳤다. 저 놈을 당장 요절을 내버리거라.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전세는 바뀌어버렸다. 김덕팔이 다리를 날려 한 놈을 쓰러뜨리더니 한 손으로 또 한 놈의 명치를 가격하니 힘도 못 쓰고 나가 떨어진다. 이놈들이 어디서 사기골페를 쳐? 최서방 앞으로 몸을 날린 덕팔이가 오른쪽 소매를 까 뒤집자 골패가 하나 툭 하고 떨어진다. 이놈아 이래도 발뺌을 할테냐? 최서방은 다리를 벌벌 떨며 잘못했소이다. 내 딴 돈 모두 돌려줄 테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김덕팔이는 단도를 최서방 목에 대고는 너 박진사의 지문서는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자 옆에서 후무종하게 누워 개평이나 뜯던 한 눈팽이가 깜짝 놀라며 아니 니신데 우리 부친을 알고 있소? 김덕팔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눈팽이를 보더니 너 이놈 박대출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사느냐? 깜짝 놀란 박대출은 벌떡 일어나 않더니 아니 내 이름도 알고 있습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알 것 없고 거기 앉아 있거라 그러더니 다시 최서방에게 네 이놈 지금껏 사기 골패로 얼마나 많은 돈을 뺏어갔느냐 오늘 모두 토해내지 않으면 내 재삿날이 될 것이다 목에 조금 더 칼을 가까이 대니 나으리 살려만 주시면 모두 돌려드릴 테니 제발 이 칼 좀 치우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서 내 집으로 앞장서거라 최서방이 다리를 후들거리며 앞장서자 박대출이 이놈아 너도 어서 앞장서거라 예 그리고는 최서방 집에 가서 벽장 안을 뒤지자 집문서와 본이 쏟아졌다 김덕팔은 박대출에게 여봐라 어서 이 돈을 모두 보자기에 담거라 예 알겠습니다 호겁지거 돈을 담는 박대출 사실 박대출은 박진사의 외동 아들이었다 박진사는 평소 인품이 훌륭하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늦게 번 아들놈을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우니 이놈이 천하의 개자반이다 어려서는 그나마 뭣도 모르니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이 스물이 되어도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공래 파라코와 어울려 술과 여자에 빠지더니 결국은 노르메까지 쏜을 때 아버지 몰래 돈을 훔쳐 꼬박꼬박 최서방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아버지 박진사는 대출이 때문에 속병을 앓기 시작했다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한마디 하면 며칠 집을 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매일 외상 술값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뿐이니 큰소리 한 번 못하고 가슴은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다 결국 박진사는 확병으로 누워 일년도 못 넘기고 이승을 하직 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박대출이는 살판이 났다 남겨진 재산으로 지방을 재집 드나들듯 하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파라코들이 대장으로 모시니 돈을 물수듯 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노름판에서 최서방을 만나 가진 돈을 전부 잃고 극기하는 마누라까지 단돈 천량에 팔아버리니 밤에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다 이제 수중에 있는 거라곤 불알 주족뿐이다 그리하여 결국 주전판에 기웃거리며 개평이나 받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돈을 모두 담자 김덕파리는 대추리의 멱살을 잡더니 귀사대기를 날린다 영문도 모르고 땀을 맞은 대추리가 멍한 표정으로 덕파리를 바라보자 이놈 너는 때려 죽임을 당해도 싸다 그래 아프냐 대추리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예 아픕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돌아가신 박진사님은 지금 내 아픔에 만배는 더 아프셨을 것이다 어서 앞장서거라 어디로요 어디긴 어디냐 내 아버님 박진사 나으리의 묘소지 그리하여 박진사 박진사 묘소에 도착한 김덕파리는 엎드려서 퐁퐁 울었다 영문도 모르는 대추리는 그저 눈만 꼼뽑일 뿐 이놈아 어서 내 아버님께 절 안 올리느냐 그제서야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는 박대출 두 사람은 묘소 앞에 털썩 주저앉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예 누구신지요 나는 박진사님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느니라 빚이요 그래 그러며 먼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김덕팔 아마도 너의 나이가 일곱이나 되었을까 할 것이다 당시 조선엔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은 초곤목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김덕팔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초심이 깊은 덕팔이는 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낮에는 동네 허드렛 일이라도 찾아보지만 모두 먹고 사는 게 힘드니 일도 없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아니다 나는 괜찮다 너야말로 얼마나 허기가 지겠느냐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고생을 안 할 터인데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그러던 어느 날 독팔이는 큰 결심을 하고는 가슴에 당곰을 품고 자식아 넘은 시간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가다 한 키와 집에 멈춰 서서는 동종을 살핀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담을 넘었다 살금살금 광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보니 자물쇠가 단단하게 잠겨져 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한참 만에 포기하고 안채로 가보았다 풀이 꺼진 걸 보니 모두 잠이 든 듯하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손을 넣어 빗장을 풀었다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앞을 풍간할 수 없어 숨을 죽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둠이 익숙해지니 사물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경대를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다시 장을 열어 뒤져보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가 않는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한 폭발이 난생 처음 해보는 도둑질이라 심장이 터질 것처럼 띈다 그때였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박진사가 몸을 뒤척이는데 검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온다 깜짝 놀라더니 누 누구냐 당황한 폭발이가 탄도를 꺼내 박진사의 목에 대꼬는 저 저 움직이지 마시오 난 도둑입니다 그래 알겠소 원하는 게 뭐요 돈이 필요하오 돈? 돈이라면 여기 없는데 그럼 어디 있단 말이오 이거 목에 갈 좀 치우시오 안됩니다 어서 돈 있는 것을 알려주시오 내가 알려준다고 대기 찾아갈 수 있겠소 네 알려줄 테니 이 칼 좀 치우고 날 따라오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어서 앞장서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돈이 있다는 것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당을 지나가는데 마침 소피를 보러 가던 집사가 우연히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박진사와 덕파리가 별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집사는 재빨리 모순들을 깨워 별채로 갔다 별채로 간 두 사람은 방 안에 있는 화초장을 치우고 그 밑에 숨겨 놓았던 돈을 끄집어냈다 꽤 많은 돈이 나왔다 자 이걸 갖고 가시오 아닙니다 전부 갖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엽전을 한 주먹만 쥐더니 나으리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몹시 위중하온대 약값이 없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간 돈은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며 눈물로 박진사에게 사죄를 했다 알겠소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소 그러더니 돈을 더 쥐어주며 그리고 광에 먹을 것이 좀 있으니 어머니께 갖다 드리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나으리 어서 따라오시오 그러며 밖으로 나가니 갑자기 수명의 머슴들이 달려들어 독파리를 두들겨 패기 시작됐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월담을 한 개냐 나으리 이놈을 당장 황바로 끌고 가겠습니다요 박진사가 그만두고 가요 그만두고 가요 그만두고 가요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집사와 머슴들은 당황해 하더니 예? 나으리 아까 분명히 제 눈으로 칼을 나으리 등에 대고 걸어가는 걸 보았습니다요 이보게 최집사 헛것을 본 모양이구먼 뭔 칼인가 칼이 이 사람은 나의 먼 친척 되는 사람으로 나에게 잠시 볼일이 있어 들린 것이니 어서들 물러가게 집사와 머슴은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덕파리는 무릎을 꿇고는 나리 더 이상 말을 못 이었다 여보게 어서 일어나시게 그러며 다정하게 덕파리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어서 광으로 가세 그리고는 쌀과 굴비 그리고 고기를 싸주더니 어서 가서 어머님께 드시도록 하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리 야심한 시각에 오지 말고 낮에 오게 알겠나 그러며 걸걸걸 웃는 박진사 덕파리는 박진사의 다리를 잡고 펑펑 울었다 그날 무사히 집에 돌아온 덕파리는 어머니께 밥을 해드리고 밖으로 나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박진사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덕파리는 워낙 성실하고 착했던지라 한 보부상을 만나 장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절대 폭리를 취하지 않았으며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너무 고지식한 덕파리를 사람들이 멀리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진가를 알게 되니 신뢰가 쌓여 한양의 큰 거부가 돈을 투자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그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다 모두 덕파리의 물건이라면 묻지도 않고 매입을 하였다 게다가 멀리 송나라에까지 운신의 폭을 넓히니 본을 쓸어 담다 시피 하였다 하지만 절대 있는 티를 내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드디어 고생 끝에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덕파리는 일꾼을 시켜 괴짝에 많은 돈과 값비싼 선물을 싣고 박진사에게 달려갔다 가는 내내 박진사를 볼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리 덕파리가 진사님의 은혜를 받아 이리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박진사 집에 도착하니 이게 웬일인가 박진사는 이미 죽고 하나 있던 아들이 주색과 노름에 빠져 집마저 악질 노름꾼 최서방에게 넘어갔다는 게 아닌가 한참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던 덕파리가 사람을 시켜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노름방에서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있던 박진사의 아들놈 박대추리는 엎드려 펑펑 울기 시작한다 이놈아 이제 알겠느냐 너의 선친이 어떤 분이셨는지 덕파리도 다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최서방에게 돌려받은 집문서를 주며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런 논평이한테 함부로 넘기느냐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노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덕파리는 대추리에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다 어서 돌아가서 도망간 자네 부인도 찾아오고 다시 집을 재정비하여 선친의 존암에 먹칠하는 일이 없게 하게 알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네 아버님께 빚진 돈일세 이걸로 뭐든 시작해보게 그러며 괴짝을 주니 그 안에는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만한 큰 돈이 들어 있었다 대추리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고 잘 살겠습니다 덕파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박진사의 묘를 바라보며 나으리 너무 늦게 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듯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려 왔는데 안 계시는군요 제가 죽는 날까지 나으리를 가슴 속에 묻어두고 좋은 거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옵니다 그 뒤로 박대추리는 조선의 유명한 지관을 수소문하여 풍수지리에 가장 좋은 땅을 사서 박진사의 묘를 이장하였다 아들 대추리도 결국 덕파리를 따라 장사를 배우게 되었고 그 뒤로 하는 일마다 큰 복을 받으니 그 공은 모두 박진사에게 돌렸다 한다 아침부터 매서운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한다 오늘도 식전부터 어린아들 춘식이를 안고 젖통량을 하기 위해 김서방은 집을 나선다 먼 날이 이리도 굳이 되요 춘식이도 추운지 울음을 멈추질 않는다 춘식아 조금만 참어라 곧 젖을 줄 테니 불쌍한 내 새끼 춘식이의 어머니는 춘식이를 출산하고 산후독으로 그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김서방은 삼대독자 춘식이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해진 옷 한 번 입히지 않았다 덕분에 잘 자란 춘식이는 이제 일곱 살이 되었다 하지만 호람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법 동네 매파의 소개로 건넌마을에 사는 과부를 소개받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녀에게는 다리를 저는 다섯 살 베기의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독구이고 워낙 유순하여 늘 말이 없다 그런데 춘식이는 동생 덕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물론 새어머니로 들어온 밀양댁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 늘 덕구 엄마라 부르니 하루는 아버지가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덕구 어머니가 뭐냐 춘식이는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여 아버지 지한테는 돌아가신 어머니만 어머니예요 김서방 김서방은 억장이 무너졌다 저 때문에 재취를 들었건만 이리도 겉돌기만 하니 하루도 심사가 편한 날이 없다 밀양댁도 어린 춘식이 눈치를 보느라 마음 놓고 덕구에게 만난 음식 한 번 먹이지 못하고 늘 춘식이가 우선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10살이 된 춘식이는 더욱더 새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는가 하면 널어놓은 빨래를 모두 찢어놓기도 했다 모두 춘식이의 소행인지는 알고 있으나 밀양댁은 김서방에게 한마디도 옮기지 않았다 하루는 밀양댁이 춘식아 내가 네 눈에 차지 않는 건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잘할 테니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여전히 춘식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집안에 큰 우안이 생겼다 새우젓 장사를 하던 김서방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북길에서 넘어져 구르는 바람에 다리와 옆구리 뼈가 부러져 웅짝달싹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행히 밭일에서 돌아오던 국내 사람들이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여보게 여보게 날이 밝거든 얼른 의원에게 가보게 그냥 두면 더 큰 병이 될게야 예 고맙습니다요 그래야겠습니다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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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하고는 끙끙거리며 신음을 한다 춘식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괜찮아요 오냐 괜찮다 내일 의원에게 가서 약을 받아 먹으면 나을게야 밀양댁은 밤새 뜨거운 물에 담근 천으로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금방 치료하고 일어날 금방 같았던 김서방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밀양댁은 수심에 가득 차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여보 미안하오 빨리 내가 일어나서 장사를 나가야 우리 식구 밥이라도 먹을 텐데 걱정 말아요 당신이 못하면 제가 하면 되지요 밀양댁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허드렛 일을 했다 하지만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약값 대기도 빠듯하다 아버지는 줄곧 누워 움직이지 못하니 등에 욕창이 생겨 밤새 끙끙 앓는다 춘식이가 보다 못해 최의원을 찾아가서는 의원님 아버지가 등에 욕창이 생겨 밤새 고통을 앓으니 처방을 좀 내려주십시오 야 이녀석아 나는 땅파서 먹고 사는 줄 아느냐 지금 벌써 외상 약값이 얼마 인 줄 아느냐 춘식이는 의원이 원망스러웠다 나으리 우선 사람이 살아야 외상도 갚고 그럴 것 아닙니까요 제발 약 좀 주십시오 그러자 최의원이 방문을 소리나게 닫아 버리더니 밀린 외상값 갖고 오면 약을 줄 테니 그리 알거라 춘식이는 매몰찬 의원의 말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다음 날부터 춘식이도 복내 대장간에 가서 잡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루 뼛 빠지게 일해도 겨우 받는 건 세냥이니 아버지 약값으로는 턱도 없다 제기랄 제기랄 뭐래야 큰돈을 벌 수 있는 게야 춘식이는 매일 큰돈 벌 생각만 궁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름시름 하던 김소방이 코끼를 끊더니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호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장 관을 살 돈도 없고 땅도 없으니 복내 형님들이 도와줘서 겨우 시신에 부목을 대고 입을 거적으로 돌돌마라 산에 올라가 커다란 나무 밑에 수목장을 했다 힘겹게 장례를 마치자 낯을 들고 최의원 집에 가서는 최의원 나오시오 나랑 같이 죽읍시다 깜짝 놀란 최의원이 문고리를 잡으며 아니 놈아 내 아버지 죽은 게 어찌 내 탓이더냐 외상도 하루이틀이지 어서 그낫을 내려놓지 못할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여보시오 누가 얼른 관가에 알려주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 그러자 더더욱 화가 치민 춘식이가 낫을 휘두르니 북내산은 한 총각이 날색에 춘식이 손을 낚아채서 낫을 빼앗았다 춘식이는 그 자리에 구로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광가로 끌려간 춘식이는 협박과 살인미수죄로 서른대의 권장과 삼년의 옥살이를 치루어야 했다 밀양댁이 면회를 와서는 춘식아 많이 힘들지 하며 눈물을 흘리니 내가 내가 아짐의 자식도 아닌데 웬 눈물입니까요 눈물 거두십시오 그러며 쌀쌀 맞게 고개를 돌린다 민양댁은 옥고름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춘식아 내 다시 오마 아니요 올 것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춘식이의 힘겨운 옥살이는 시작되었다 매일 이를 갈며 옥살이를 벗어날 날만 손꼽아 헤아렸다 나는 아버지 욕창의 발을 고약하나 사지 못한 천하의 불효한 놈이다 춘식에게 보는 살부지수가 되었다 살부지수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뜻한다 매일 구박을 받으면서도 면회를 왔던 밀양댁이 갑자기 발걸음이 끊겼다 매일 오던 사람이 안 오니 궁금해지기 시작하던 차에 갑자기 형방이 오더니 김춘식 나오거라 예 오늘로 석방이다 춘식이는 아직도 2년이 넘어야 형을 마치는데 일이 빨리 석방이라니 정말입니까요? 그럼 정말이지 석고만 살았느냐 1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니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다 얼른 집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다 밀양댁도 덕구도 그럼 그럼 그렇지 훔쳐간 건 없나 모르겠네 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리어 홀가분한 기분이다 춘식이는 다음 날부터 먹고살리를 찾아 저작거리를 헤매다가 오래전 아버지 친구 백서방을 만났다 아재 오냐 춘식이로구나 잘 있었느냐 오게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다 고생 많았제 고생은요 춘식이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겸면쩍게 웃는다 그래 여긴 웬일이요 예 지가 할만한 일이 있나 찾아보러 나왔어요 그래 일이라 곰곰이 생각하던 백서방이 그래 혹시 장사해 볼 생각은 없느냐 장사요 그래 내가 아는 거상이 한 분 계신데 그분께 부탁해서 일을 배워보면 어떻겠냐 저야 가릴 게 있나요 그래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당장 가보자 두 사람은 한 걸음에 거상집으로 찾아갔다 나으리 이 녀석이 제 친구의 자식놈인데 장사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부탁 좀 드려볼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장사가 어찌 쉬운가 백서방 속에니 한번 지켜보겠네 그래 잘 알 수 있겠느냐 예 나으리 시켜만 주신다면 이몸 바쳐 일해보겠습니다 그래 원수 원수 같던 보니사이니 더욱더 욕심이 났다 하루는 거상에게 나으리 이제 좀 큰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거상이 그래 각오는 되어 있느냐 호락호락하지 않아 예 나으리 한 번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5만 양을 빌려줄 테니 한 번 해보거라 춘식이는 벌떡 일어나 큰절을 올리더니 나으리 이 은혜에 죽어도 있지 않겠습니다요 그래 잘 한 번 해보거라 드디어 큰 돈을 거머쥔 춘식이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청나라로 넘어갔다 조선에 희귀한 물건이 왔다며 금세 물건이 봉이 났다 큰 돈을 벌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온 춘식이는 청나라에서 갖고 온 고운 비단이며 옷감을 한양에 와서 파니 돈 많은 양반댁 만화님들이 혈안이 돼서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오만냥이 수십배로 불어나니 춘식이는 거상을 찾아가 나으리 춘식이 옵니다 오냐 어서 오거라 그래 돈은 많이 벌었느냐 예 조금 벌었습니다요 그래 고생했다 춘식이는 빌린돈 오만냥에 이자 오만냥을 더해서 십만냥을 내놓았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이리 큰 돈을 벌었습니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아닙니다요 나으리 약소하옵니다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어서 거두어라 내가 빌려준 돈은 그냥 너를 보고 잠시 있던 곳을 바꾼 것뿐이다 아닙니다요 나으리 어서 거두거라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좋은 일에 보태 쓰도록 하거라 춘식이는 나으리가 왜 거상이 되었는지 알 것 같았다 나으리 춘식이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며칠 거상의 집에 머무르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춘식이의 금위환향에 내일처럼 기뻐하며 반겨주었다 전에 살던 집으로 가니 형태는 본듯하나 거미줄에 마치 흉가와도 같다 춘식이는 당장 사람들을 시켜 집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려있는 소중한 것 아닌가 두달려의 공사 끝에 번듯한 열 칸짜리 기와집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성비한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 보십니까요 저 춘식이가 그토록 왼수같은 돈을 벌어 이렇게 번듯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춘식이의 두 눈에서는 감격과 회안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광가에서 일하던 한 포졸을 만났다 춘식이가 옥에 갇혀있을 때 몰래 떡도 갖다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포졸이었다 박포졸님 여전하십니다 그려 자네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들었네 대단하구먼 아닙니다 대단하기는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노비안이 안주에 청주를 마시며 지난 날에 회포를 풀었다 한창 이런저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중에 여보게 자네 모친 있지 않은가 예 돌아가신 어머니요 아니 그 있지 않은가 밀양댁 아예 제 어머니는 아니죠 그런가 지금 잘 계시는가 글쎄요 잘 모릅니다요 지가 옥에서 풀려나오니 어디로 도망갔더라고요 도망 깜짝 놀라는 박포절 자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씀입니까요 이 이야기는 공공연이 떠도는 이야기이긴 하나 내가 직접 본 것이니 춘식이는 갑작스런 밀양댁 얘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요 자네가 형을 다 살지 않고 일찍 나오게 된 것은 그 밀양댁 덕이었네 예 춘식이는 마시던 술을 품으며 깜짝 놀랐다 그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요 모르고 있었구먼 밀양댁이 자네를 옥에서 빼내려고 형방에게 큰 돈을 주고 게다가 몸까지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술을 들이킨다 아니 박포절님 그게 사실입니까요 그래 사실일세 내가 당시 포절이었는데 모르겠는가 그래서 형방이 손을 써서 자네가 나온 게 아닌가 춘식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의구심이 풀리기 시작했다 춘식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박포절이 아니 이 사람아 갑자기 술 마시다 왜 우는 겐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어댔다 밀양댁은 춘식이를 위해서 문까지 던졌던 것이다 춘식이는 그것도 모르고 밀양댁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곧 사람을 시켜 모자의 행방을 찾게 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반드시 찾아주시오 그러며 두 모자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돈을 보느라 너무 몸을 학대해서였는지 시름시름 아파 눕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이토록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잠 두 시간에 먹을 것 안 먹고 미친 망아지 마냥 뛰어다녔으니 아플 만도 하다 개나리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두 모자가 멀리 경상도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한 박물장사로부터 전해 듣고는 당장 사람을 보내 데려오도록 했다 며칠 후 방문 밖에서 예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춘식아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벌떡 일어난 춘식이가 밖으로 나가보니 두 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있는 게 아닌가 춘식이는 맨발로 달려나가 밀양댁에 손을 잡았다 어머니 처음 불러보는 어머니라는 소리 밀양댁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래 잘 있었느냐 옆에 있던 덕구도 눈물을 흘리며 형님 잘 계셨습니까 춘식이는 소리 없이 덕구를 안았다 세 사람은 곧 방으로 가서는 아니 춘식아 그런데 내 모습이 왜 이리 수척해졌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곧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의원으로부터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들은 춘식이 그래 덕구도 잘 있었느냐 예 형님 그런데 형님 말을 잊지 못하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니다 괜찮다 걱정 말거라 그리고 어머니 제가 경상도로 사람을 보내 짐을 모두 싣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평생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밀양댁은 춘식이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속이 상했다 그래 의원은 뭐라 하더냐 예 괜찮다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두 분을 부른 것은 이 집과 논을 모두 덕구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그리고 어머니 제게 꽤 많은 돈이 있으니 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쓰십시오 아니다 춘식아 많은 돈은 필요 없구나 너와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조카단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밀양댁은 정말 성심성의껏 단병을 했다 하지만 점점 수척해져가던 춘식이는 결국 두 달을 못 넘기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덕구야 어머니 모시고 잘 살거라 그렇게 한많던 돈과 싸우다 결국 젊은 나이에 여조라고만 춘식이 몸에 불만 그리던 아버지 곁으로 헐헐 날아갔다 옛날에는 감음만 좋고 집안이 넉넉하면 그 집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보지 않고 혼인을 하였다 그러한 때 경기도 어느 마을에 사납고 두색이 이를 데 없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 집 아들은 도없이 잘생겼고 가세도 넉넉하건만 시집을 오겠다는 전혀가 없었다 그동안 몇 번씩이나 며느리를 맞이하였지만 그때마다 이 억센 시어머니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열흘도 못가서 쫓겨갔던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 있으니 딸을 주겠다는 사람도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도 없을 것은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마침 이웃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 딸이 스스로 이 집에 시집 오겠다고 청하였다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 그 집 신랑도 입이 한방만큼 벌어졌다 그러나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이기만 하면 저마다 한 마디씩 하였다 아니 그 처녀가 어쩌려고 그러지 그 처녀도 사흘을 못가서 쫓겨나고 신세를 망칠걸 아니지 오죽 배를 고랗기에 그러겠는가 남들이 이로쿵 저로쿵 하는 동안 혼임말이 오가고 홀레시까지 지르게 되었다 새색신은 신행을 가서 족들이를 쓴 채 앉아있다가 가만히 실 눈을 뜨고 보니 방에는 아무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 들어와서 호들갑을 떨었다 아이고 아무리 어렵게 살기로 벗어난 짝 안 해가지고 시집을 오느냐 아니 전현이 벌써 주둥이를 내밀지 않아 이때 새색시가 번개같이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시어머니의 관자놀이를 한 대 쥐어받고 다시 제자리에 가앉았다 그러나 누가 보기를 했나 원매무새가 달라지기를 했나 아니 인연이 폐백을 들이기도 전에 시어미를 친다 시어머니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강쪽같이 한 대 맞고 소리치며 달려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이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모두들 입을 삐죽거리며 저 늙은 마누라가 그렇게 기승을 부려 며느리를 다 쫓더니 이젠 갓 시집어온 색시를 생으로 잡네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어디 되고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되었다 분명히 분명히 새 며느리가 자기를 때렸다고 펄펄 뛰었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새색시는 남이 보는 데서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었고 특히 시아버지에게는 더욱 극진하였다 모두들 칭찬이 자자한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튀어나오며 또 소리쳤다 전연히 또 시어미를 친다 이 소리에 모두들 밖으로 나와 보았으나 새색시는 아무런 일도 없은 듯 일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시어머니만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며느리는 속으로 웃으며 또 다음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는 방에서든 광에서든 뒷떼치든 뒷가나피든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머리를 감싸지고 관자놀이에 주먹으로 봉어리 침을 놓았다 그래도 또 소리지르면 이번에는 옆구리를 힘껏 쥐어지르고 배꼽 아래까지 쥐어뜯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도망쳐 나가서 떠들었지만 맞는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여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우며 내는 말로만 여겼다 머리는 늘 낑하고 옆구리는 결리고 시어머니는 도저히 베길 수가 없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자기를 때렸다고 소리를 쳐도 모두가 다 자기만 미친 여자로 몰고 영감마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며느리 방으로 찾아갔다 또 며느리가 주먹을 움켜쥐고 겨누는 것을 뻔 시어머니는 그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여기 열쇠 꾸러미고 살림 사리고 뭐고 다 내맡길 테니 제발 덕분에 내가 제명에 나 죽도록 내버려 두어 다오 응 제발 부탁한다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억센 며느리라 살림을 맡은 뒤로는 형세가 더욱 늘어서 제법 부자로 살게 되었다 늦 가을 따뜻한 날씨에 별당 텐마루에 영감과 마누라가 나란히 앉아서 햇볕을 쬐면서 저쪽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죠 암 그렇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지